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 부득이한 방식이다 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20날 이틀간에 걸쳐서 12시간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이게 20일이었는데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두 사건 다 고발자가 있어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 그리고 형사 1부가 각각 나누어 맡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고요 디올백 수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입니다 사건을 맡은 부가 다르니까 수사도 각각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고발된 지 4년 3개월째 되는 사건이고요 디올백 수수 의혹은 고발된 지 7개월 되는 사건입니다 20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와 형사 1부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는 지역 안에 있는 정부보안청사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대면 직접 조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또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서면 조사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방문 조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번처럼 소환해서 대면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환한 장소가 검찰청사일 경우도 있고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 입원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 수사의 경우에도 집무실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의 장소 예컨대 호텔 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소환을 해서 거기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면 수사는 가장 강도 높은 수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12시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중에 반부패 수사 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고 형사 일부는 디올백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석 소환해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요구를 했고 김건희 여사 측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논거와 근거를 가지고 소환 조사가 부당하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는데 결국 검찰의 소환 수사 요구에 김건희 여사가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소환 조사를 할 거냐를 가지고 양 측이 협의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협의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인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가 조사장소로 사용됐습니다 창성동은 어디냐면요 옛날 청와대에 있던 안국 효자로 그쪽에 경북공 있잖아요 경북공 옆길로 쭉 가면 청와대 분수대가 나오죠 분수공원이 그 경복궁 길 건너편이 창성동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하고는 그러니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김여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증을 밝혀온 점이 등이 고려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 종결을 할 수 없다는 검찰 측의 설득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에 응했고 그리고 경호 보안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가 선택이 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시작돼서 저녁을 먹고 잠깐 쉰 다음에 계속 수사가 이루어져서 새벽 1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누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을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저녁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계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나 안 된다 싫다 그러면 귀가 식혀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저녁 식사와 휴식 후에 계속 수사를 받으시겠냐 안은 검찰의 요구에 계속 받겠다고 해서 밤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에 걸쳐 수사를 받은 겁니다 매우 협조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이달 중순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서면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70쪽 분량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서면 조사가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서면 조사라는 게 그냥 내가 이렇다고 쓰는 게 아니고 검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런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 서면 답변서를 토대로 추궁한 거죠 사실관계를 직접 대면 조사를 통해서 집요하게 추궁한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 거래에 쓰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미 제출한 서면 조사와 이번에 12시간에 걸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사건 관계자들과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최지우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한 7시간에 걸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사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그동안 견지해왔어요 그런데 1차 도이치모터스 의혹 조사를 마친 뒤에 검찰이 이제 수사팀이 바뀌죠 형사 일부로 바뀌면서 기왕에 이렇게 소환조사에 응하셨으니 디올백 가방 수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좀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럼 좋습니다 기왕에 내가 나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답변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형사 일부가 버튼 터치를 하고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한 겁니다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는 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최재형이라는 자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 그리고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이 건넨 가방은 단순한 선물이었고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반환하라고 지시했는데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아직 돌려주지 못해서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존에 알려진 입장을 일관되게 다시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김창준 미 하원의원이었던 사람이요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최재형의 청탁은 아예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답변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애초에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된 대면 조사를 받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검찰이 다시 설득을 해서 수사받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른바 증거에 해당되는 디올백 이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올백과 관련해서도 대면 수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디올백 가방을 파우치죠 검찰에 제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면서까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는 이미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다시 김건희 여사를 또 불러서 소환 조사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의 수사 4년 3개월이나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이제 끝을 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뭐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소를 하면 되고 이거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불기소 처분하면 됩니다 사건을 종결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디올 파우치 관련해서도 이미 국민권익위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검찰이 이제 대면 수사까지 했으니까 이거 죄가 된다 그러면 기소하면 될 것이고 죄가 안 된다 싶으면 불기소 처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년 3개월이나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 7개월째 끌고 있는 디올 파우치 수수 관련 의혹 사건 이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기소든 불기소든 경찰이 검찰이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원석이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자기를 패싱했다고 그 문제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소환수사에 응해서 대면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언론은 다들 역대 세 번째 영부인 검찰 조사라고 쓰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현직 영부인의 소환 대면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순자 여사와 권양숙이가 수사를 받았는데 창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두 사람 다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한 후 노무현이 퇴임한 후에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으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두 사람에게는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공개 소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온갖 예우가 갖춰졌습니다 지금 언론은 이런 거 저런 거 구별 없이 그냥 영부인 세 번째 검찰 조사라고 지금 자꾸 떠들고 있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현역 국회의원하고 전 국회의원이 같아요? 현 장관하고 전 장관이 같아요? 현재 김건희 여사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언제든 외국 정상을 만나서 외견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현 대통령의 아내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이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권양수위가 무슨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자연인이지 김정숙이 무슨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자연인이지 그런데도 그냥 대통령 지낸 사람의 아내라는 이유로 온갖 특혜와 예우를 받고 있어요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순자 여사는 당시에 2004년입니다 4시간 30분간 조사받았어요 그리고 비공개 조사를 받았고 귀가 후에야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언론에 알렸어요 권양숙의 경우에는 2009년인데 이때는 중수부가 그때는 중수부가 있을 때입니다 중수부의 검사 두 명이 부산지검까지 내려가서 부산지검에서 권양숙의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 다 끝난 다음에 알렸어요 최지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청탁금지법상 이게 디얼 파우치백 수수 관련된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현직 영부인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다 최지호 변호사는 끝까지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설득에 김건희 여사가 의혹 해소 차원에서 내가 조사받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대면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얼팩 사건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지난 7월 9일에 아무런 사법 처리에 근거가 없다고 종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결서를 공개했어요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권익위의 의결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공직자의 배우자도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배우자의 일상생활까지는 규율하지 않는다 그런데 디얼파우치 의혹과 관련돼서 살펴보니까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해당됨으로 헌법의 제형 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재할 수 없는데 수사를 왜 하냐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이 사건을 종결처리를 7월에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늦어졌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신고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건을 다루기가 적절치 않다고 우리가 판단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조사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선거 후에는 신속하게 관련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권익위 분과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빼돌렸다 비공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함으로써 빼돌렸다 포토라인에 안 세웠다고 비난하는데 포토라인을 없앤 것은 조국입니다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법무부 내교를 바꿔서 포토라인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수혜자가 조국이하고 정경심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가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돼서 포토라인에 서질 않았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포토라인을 없앴지만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는 경찰에서는 포토라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주빈이 같은 자는 검찰에서는 포토라인에 세우질 않았지만 경찰에서는 포토라인에 세웠던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합니다 조국이가 없애버렸기 때문에 포토라인이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등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서울중앙지검이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는 등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어제부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아니 어차피 소환조사를 응할 거면 당당하게 포토라인에 서서 그렇게 하지 왜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몰래 하듯이 돼가지고 이걸 더 논란을 일으킵니까? 라고 저한테 항의를 하던데 항의 겸해서 아쉬움을 표하던데 그거 아닙니다 검찰은 법적으로 조국이가 지하고 지 안에 혜택 받으려고 포토라인을 없애버렸어요 세우면 안 됩니다 또 아까 이순자 여사나 권양숙 예를 들었지만 퇴임한 대통령의 아내도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소환 예우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부인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를 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데 우리 자유파들까지 그 선전선동에 말려 들어가서 아쉽니몬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들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2018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2018년 10월 그때 김혜경이를 말이죠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이를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김혜경 측에서 나 비공개로 조사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조율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 비공개로 진행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언론에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자 김혜경이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비공개로 조사받는다 실이 보도됐다는 것을 트집잡아서 조사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대통령 부인도 아니에요 경기도지사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정찰하고 협상해가지고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 중간에 그게 알려졌다는 이유로 조사 거부하고 집으로 갔다니까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관리 서울중앙지검 관할 정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받은 데 대해 합당한 조치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번째 검찰 조사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다 이랬습니다 지금 포트라인을 조국이가 없앤 이후에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주요 인사들이 포트라인을 서질 않고 수사 조사를 받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뻣대기를 하고 있어요 법조 출입 기자들이 전부 다 검찰 출입문에 그냥 뻣대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그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러 나타났다 칩시다 포트라인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우 몰려들어서 취재하겠다고 달려들 텐데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전과 경호상의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던 거예요 조국이나 정진상이 측근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이재명이가 공인했던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이 이거 다 비공개 조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북 조사파들이 특혜라고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하려면 영부인이 아니라 현직 영부인이 아니라 이런 자들의 행태를 두고 특혜라고 공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정정십 정책위장이 강력하게 야권을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도 현직 영부인의 경호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런 대면 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에서 국민 의혹을 잘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권성동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시기 소환 장소 소환 조사 방식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다 이원석이 검찰청 등 장소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순간 직권남용이고 월권이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이원석이가 얼마나 지금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권성동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조사 장소를 한정한 규정이 없다 이를테면 조사를 할 때 검찰청사에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검찰이 유연하게 적용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검찰청 조사를 고집하는 자체가 이원석의 독단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 정론 1침이었습니다 패싱당했다고 지정치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수사지연 재판지연 오늘 제가 수사지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수사지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있는데 수사를 지연해서 뭉개는 거예요 이게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 같은 거 이재명이 수사 같은 겁니다 분명히 조국이가 이재명이가 문재인이가 죄가 있는데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인지를 하고도 수사를 자꾸 지연시켜서 뭉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들이 활기치고 다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이 했던 짓입니다 두 번째 수사지연은 뭐가 있냐 고발을 당하면 일단 조사를 해야 되는데 죄가 없어요 보면 이게 죄가 안 돼 그러면 종결을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법의 족쇄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계속 수사 손상에 놔두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수사지연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사건이 딱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시모터스 사건 주범은 이미 2심에서 판결받아서 유죄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년 전 사건 아니에요 다시 좌파가 고발했다고 이걸 갖고 4년째 끌고 있어요 4년 3개월째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수사 중인 사람이 돼버리니까 계속해서 족쇄에 메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문재인 종북 주사바 정권 때 그렇게 걸탕을 먹였는데 애를 먹였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한동훈이가 이원서이가 그 짓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4년 3개월이나 끌 사건입니까 이미 주범들은 다 지금 2심까지 재판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혐의 없다는 걸로 다 확증이 됐는데 그걸 좌파가 다시 고발했다고 해서 이 사건을 4년 3개월째 끌고 있을 사건이냐고 그러니까 좌파들이 얼마나 공격하기 좋아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4년 3개월째 끌고 있는데 이거 특검 가야 되겠다 한동훈이 이원석이 이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일부러 수사 지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 있는 자를 제때 처벌하지 않는 수사 지연도 나쁘지만 죄 없는 사람을 질질질질 끌고 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또한 사악한 거예요 이원석이는 그동안 수사팀을 보강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계속해서 성력 없다 특혜 없다 예외 없다 그러면서 청사로 직접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 종결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다 10년 전에 무죄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소환 조사 응할 리가 없죠 그걸 왜 응합니까 그러니까 이원석이는 특혜 없다 예외 없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검찰청사로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원석의 주장에 따라 그냥 검찰청사로 끌려가야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접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원석이는 본질의를 한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수사를 계속 끌었던 겁니다 종결을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은 지 인기 동안에도 계속 이 소리만 하다가 가면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총장으로 남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건은 계속 미결 상태로 질질질 끌려가게끔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내야만 됐던 거예요 이걸 한 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원석이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입장이 달랐어요 아니 왜 꼭 청사로 소환 조사해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되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 더구나 김건희 여사 측은 아예 사건 자체가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발표도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 자꾸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사건 진전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사건 종결도 할 수 없게끔 좋은 소리만 하고 있지 마라 최대한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서 어떤 형태로든 대면 조사를 해서 이 사건을 빨리 조기에 매듭 짓자 이게 이창수 지검장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설득한 겁니다 처음에 디얼 파우치 관련해서는 권익위의 입장 발표까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걸 왜 수사를 받습니까 그것까지 설득을 해서 대면 조사 대면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사 제연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좌파들의 특권 공세에까지 내몰렸던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대를 메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렸는데 칭찬은 해두지 못할 망정 오히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서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원석이가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러냐 그야말로 척반하장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원석이는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원석이한테 보고를 하면서 죄송하다 죄송하게 됐다 이렇게 일단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이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추미애 때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 장관을 하던 추미애의 지시로 검찰총장이 이 사건 지위에서 배제된 것 때문이었다라고 서울중앙지검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2020년입니다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추미애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어요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라 이렇게 장관이 수사지휘를 했어요 그러자 대검은 당시 윤석열 총장이 있던 대검찰청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권 발동으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 이상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개인에 대한 수사지휘가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였어요 그러니까 추미애의 4년 전에 이 지시로 검찰총장은 그 후에 윤석열 총장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지금은 이원석으로 바뀌었지만 다 같은 사건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단일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없게끔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보고를 합니까 검찰이 무슨 애들 소꿉놀이 하는 데입니까 보고는 그냥 뭣으로 하는 데입니까 보고 곧 지시란 말이에요 보고를 하면 지시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알아두세요라고 보고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귀뜸이라도 해줬어야 아니 무슨 여의가 동창회냐고 귀뜸해주게 검찰이라는 조직이에요 공적 조직 보고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보고는 곧바로 지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에 지휘권이 없어요 지휘권이 없는 사건을 왜 보고를 하냐고 보고를 하면 그게 잘못이지 그게 아까 권성동이 한 말이에요 권성동 검사 출신 아닙니까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추미애는 한 달 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까지 조치를 취합니다 완전히 윤석열 총장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추미애가 박범계가 이런 상태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야말로 총대를 매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소환 대면 조사를 강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이원석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까지 배제되어 있는 상태니까 보고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할 때까지는 보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를 현장에서 설득해서 디얼 파우치백 사건 수사를 형사일부가 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원석이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거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게 아닌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자들이 이원석이 이게 패싱당했니 어쩌니저쩌니 그러면서 이창수 지검장을 불러다가 질책을 하고 감찰 지시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원석이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이자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제정신 가진 검찰총장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4년 3개월째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전 정권의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지휘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이 결단을 내려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대면 조사한 것은 우리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검사들한테 제가 높이 경화합니다 마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자가 지가 폐싱당했다고 이창수 지검장을 불러서 질책을 하고 무슨 감찰을 지시하고 아직까지 감찰 지시는 아니고 감찰 조사라고 합니다만 이원석이는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랬어요 자, 내가 이원석이한테 얘기합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포함해서 2년 2개월 동안이나 지금 검찰총장을 하고 있어요 이 이원석이가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문재인과 김정숙이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해서 언제 단 한 번 예외 없고 성역 없고 특혜 없이 수사한 적이 있냐 문재인과 이재명을 김정숙이와 김혜경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수사팀을 발동시키거나 수사팀을 대폭 보강한 적이 있냐 이것은 이원석이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에게도 똑같이 질문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이후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동훈의 후임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인사를 통해서입니다 한동훈이가 한 것도 아니고 이원석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이원석이는 법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뒤늦게 알게 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 김건희 여사가 법위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정작 법위에 있는 자는 문재인이고 이재명이고 조국 아닙니까 수사 안 받아도 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설득에 자발적으로 소환당해서 조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법위에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조사 날짜, 조사 시간, 조사 장소는 조사 전날 19일날 밤늦게 결정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바로 결정이 내려진 바로 직후에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창수 지검장과 서울지검 검사들이 이원석으로부터 이렇게 질책을 받고 매도를 당해야 됩니까 이원석이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근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는데 이제 인기 두 달도 안 남은 이원석이 벌써 이전 2개월이나 검찰총장 해먹은 이원석이가 할 말입니까 이것이 말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만두든지 말든지 어차피 후임 검찰총장을 선임하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까지 지 이미지 하나 살려보려고 이 언론은 검찰이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조사를 서두른 배경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 주말 선거가 시작돼 투표가 시작됐는데 20날 12시간 조사한 사실은 21일이나 알려졌는데 도대체 그게 전당대회 한동훈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기승전 한동훈입니까 아무리 한동훈이한테 줄 섰다 하더라도 이런 경강부회가 어디 있습니까 수사관계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건이 진짜 어려운 것은 초동수사를 개판으로 해놨을 때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된 수사들 중에 제대로 된 수사가 하나도 없다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 원전 정재성 조작 사건 해수부 공무원 살해 시신 훼손 사건 귀순호부 강제납북 사건 무슨 김정숙이 무슨 버킷리스트 타지마을 사건 무슨 호아 오장신구 관련 사건 이런 것들 다 문재인 때 문제가 됐던 사건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 문재인 때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시작된 사건들 이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초동수사를 개판으로 망쳐놨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으려면 진짜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이현석은 뭘 했어야 되냐 바로 이 문재인 정권 때의 그 문재인 정권의 죽은 오롯을 했던 정치검찰들이 망쳐놓은 초동수사를 통해서 망쳐놓은 이 사건들을 다시 바로잡는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제대로 바로 세우고 말도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하고 이현석이가 그 두 가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수사주의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원석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지난 6월에 도시 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회복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 없냐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원석이가 뭐라고 답변했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달했고 지난 정부의 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서 수사지휘권 박달상황이 여전히 유지된다며 재확인한 바 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장관이 한동훈이 됐을 때 이게 장관의 수사지휘거든 대통령의 수사지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석이가 한동훈이한테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가 박범계가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으로부터 박탈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을 다시 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 죄가 있으면 기소할 것이고 죄가 없으면 불기소로 마무리하겠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원석이가 한동훈이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이 원석이는 얘기 안 했고 한동훈이는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창수 지검장 입장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총장한테 왜 보고를 합니까 보고하는 것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인데 이래놓고 이 원석이가 지금 이창수 지검장을 자기를 패싱했다면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한동훈과 이 원석이 잘못이 지금의 사태까지 만들어낸 것이다 이걸 바로 잡은 것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여러분들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검찰 갈라치기하는 야당의 술술 이 이창수 이자가 갑자기 대국민 사과를 하고 막 나서면서 이창수를 무슨 큰 범죄나 저지른 범법자처럼 지금 시급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은 결국은 누구한테 제일 도움이 되냐 이재명이야 조국이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좌파들 입장에서는 양수겸장 일거양덕이죠 검찰이 검사 4명 탄핵 사태에 저항하면서 항거하면서 정당하게 저항하면서 꿀떡 뭉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원석파와 이창수파를 스스로 이원석이가 갈라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좌파들 입장에서 그런가 하면 이게 검찰이 4년 3개월이나 끌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7개월이나 끌었던 디얼 파우치 백 수수 의혹 사건 이거 대면 수사를 해서 사건 종결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걸 이원석이가 시비를 걸고 나섰으니까 옳다 잘 됐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야지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원석이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원석이가 이 정도를 모를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고 머리가 나쁜 사람일까요 지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창수 지검장을 두들겨 패면 그 반대급부로 정복 주사파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갈 거라고 하는 것 정도를 계산 못할 정도로 머리가 아둔한 자이냐 이 말이에요 빤히 알고 하는 거예요 빤히 알고 이거야말로 사악한 이적행위죠 검찰의 조직을 팔아먹는 거죠 자기 부하들을 팔아먹는 거라고 지 이름 지키려고 지 이미지 지키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이라면 마땅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서울중앙직은 훌륭하다 내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서울중앙직은 이 문제를 쾌도난마처럼 풀었기 때문에 검찰을 살렸다 이렇게 검찰을 자신들의 부하들을 북두다주고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검찰총장 지낸 몇 분의 법적의 선배들을 가끔 뵙습니다 이분들이요 검찰 떠난 지 20년 30년 된 분들인데 이분들 저를 만나면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니잖아요 저를 만날 때마다 검찰 걱정하세요 검찰 걱정에 어쩌다가 이현석이 같은 자를 검찰총장에 어쩌다가 한도훈이 같은 자를 법무부 장관에 정론 1심이었습니다 60.8대 37.2 오늘 전당대회 결과입니다 한동훈이 얻은 표는 62.8입니다 그리고 반한 후보인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이 얻은 표는 모두 합치면 37.2입니다 반올림하면 60대 40이죠 그냥 얘기하기 쉽게 6대 4 이건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황금비와 같은 비율입니다 예전에 정치위하던 선배들이 하던 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당은 주류가 6이고 비주류가 4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주류가 독주하지 못하고 비주류도 딴소리를 못해 그러니 당직도 주류가 한 6 정도 차지하면 4 정도는 비주류를 위해서 배려하는 거야 김영삼도 그랬고 김대중도 그랬어 그래야 한 팀이 되는 거야 당이라는 게 제 정치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투표 결과는 어쨌든 결과를 놓고 보면 6대 4 정도의 황금비에 가깝게 주류와 비주류 이제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됐으니까 한동훈이가 당권을 지은 주류인 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나경은 윤상현이 얻은 비주류표가 한 4 정도 된다 최고위원 구성도 그렇습니다 한동훈이가 러닝메이터라고 대놓고 같이 돌아다녔던 자들 중에 장동혁이하고 진정훈은 됐고 박정훈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구성에서는 한동훈파가 둘입니다 공개적으로 한동훈에 반대했던 최고위원이 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은 한 명입니다 인요한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반한은 아니지만 대개 사람들이 반한이거나 비한으로 분류해서 표를 찍어줬던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이게 김재훈이하고 김민전입니다 따지고 보면 친한 둘, 반한 하나, 비한 둘 이런 구성이 최고위원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성은 한동훈이가 62.8로 당대표가 됐지만 일방 독주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번 전대 결과 부정선거 논란과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를 논외로 하고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결과를 분석한다면 이것은 정당에 있어서 이른바 황금비라고 불리는 6대4 구도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구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는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간다 변화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은 오늘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했다 조그만 국민의 마음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이렇게 당선되고 난 다음에 열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당 운영에 대해서 첫째,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한다 둘째,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진다 셋째, 외연 확장 이렇게 주장했는데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를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민심이기는 정치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대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죠 다 좋아요 문제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자들 중에 민심 강조하지 않는 자 있습니까? 아, 난 민심 싫어 그런 정치인 보신 적 있어요? 문제는 말이죠 어떤 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느냐예요 민심이 어디 보물찾기처럼 어디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슈퍼마켓 가서 돈 주면 살 수 있는 겁니까? 그야말로 아침 달이고 저녁 달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것이 민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심을 바로 이것이 민심이라고 누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민심을 잡아내서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이도 민심 민심 민심하지만 이재명이도 민심 민심 민심해요 조국이도 민심 민심 민심합니다 민심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민심을 강조하는 자들은 늘 실제 속셈은 자기 마음속에 다 갖고 있어요 그걸 민심으로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막혀놓고서 그걸 민심으로 포장하고 민심으로 우겨박는 거예요 정치 퍼플리즘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한동훈이는 정치 초짜니까 민심만 강조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저는 오늘 당선 직후에 우선 포효하듯이 벌써 수십 번도 더 민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 이 자가 진짜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을 텐데 그걸 민심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하면 다 통할 줄 알고 있는 거구나 민심 만능주의 내 지금 빠져있다 그렇게 우려하면서 연설을 봤습니다 한동훈이는 당선된 후에 일문일답도 했어요 기자들하고 기자들의 주관심사는 민심 민심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윤석열 대통령 예방할 계획이 있냐 이건 민심하고 별 관계가 없잖아요 민심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한동훈이가 주장할 때는 민심 민심 민심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대통령 언제 만날래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예방할 계획이 있냐 당연히 찾아가 봬야 할 것이다 아직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세상병 특검법 어떡할 건데 이것도 민심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하면 답이 됩니까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순리대로 풀어나오겠다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은 추진할 거냐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토론해 보겠다 한동훈 특검법 추진 어떻게 대응할 건가 아니 그게 뭐 특검 대상이 되나 최고위원회 친륜계가 포함되면서 지도부 갈등 우려가 있는데 우리 목표는 같다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방식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냐 여기에 또 한 번 국민 눈 높이가 나옵니다 검찰 수사 방식에 국민 눈 높이가 고려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적절했다는 겁니까 적절 안 했다는 겁니까 모든 문제를 민심과 국민 눈 높이 갖고 다 갖다 발라버렸는데 진짜로 그래서 무슨 뜻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 국민 눈 높이 얘기하는 자들은 다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속내가 한동훈이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한테 과제를 제시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동훈이 실패할 것을 지금 기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동훈은 안 된다고 두 달 넘게 주장해왔지만 어쨌든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된 이상 한동훈이가 당대표를 잘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성공하려면 이런 일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합니다 한동훈이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대통령과의 관계 복원입니다 전대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신뢰관계는 여전합니다라고 불러댈 수 있었을지 모르나 세상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금이 갔다 깨졌다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좋았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눅치지 말고 깨진 신뢰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한동훈이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한동훈이가 잘 알 거고 한동훈 스타일의 대통령을 맞추려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의 한동훈이가 본인이 고개를 낮추고 몸을 낮춰서 맞춰가면서 대통령의 깨진 신뢰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의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황금비 말씀드렸는데 반올림해서 보더라도 63대 37 6대 4란 말이에요 그러면 6대 4라고 하는 정당의 황금비에 맞게 당을 운영해야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당직 배분을 6대 4로 하면 돼요 당직에 주요 당직이 있고 중하위 당직이 있어요 그거 독식하려고 하지 말고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당대표인데 내가 다 그러면 일주일도 못 가서 당 파탄납니다 6대 4라고 하는 이 황금비를 잘 지켜서 주요 당직 그리고 중하위 당직 배분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경쟁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3선 이상 당 중진들의 여러 가지 경험과 통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자세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당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라고 하는 제도적인 틀도 있어요 그 외에도 당대표가 3선 이상 또는 4선 이상 중진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단 회의 상임위원장단과 간사단 회의를 원내대표와 함께 지뢰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동훈이가 뭘 모르잖아요 국회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배우면서 해야지 세 번째는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탄핵 청문 각종 악법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제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그와 관련된 이건 거의 대부분 다 원내 현안들입니다 원내 현안들은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1차 책임이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런 문제를 1차적으로 조율해야 돼요 제3자 특검법 불쑥 자기 똘만이들 시켜서 발의하는 식으로 해서는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충돌이 있어요 대통령과 충돌 이전에 그래서 이런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1차 당대표가 원내대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해서 그 이후에 당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실과 조율하는 이런 방식으로 조율을 해 가야 비로소 통합적 리더십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말은 통합, 통합, 통합하면서 당직 인사 지 마음대로 하고 현안,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질러다니고 그거는 완전히 당을 공중분해 시킬 수 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동훈과 해야 될 과제 첫째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복원을 실제로 노력해서 얻어라 둘째 6대4라고 하는 정당의 황금비를 당직, 주요 당직 인사, 중하위 당직 인사에 철저하게 적용을 해라 그리고 이번에 경쟁했던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과 3선 이상 중진들의 지혜와 통찰력과 경험을 경청하고 수렴해라 셋째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탄핵 청문 각종 악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그 재의결 시에 일치단결된 부결, 전략 등등을 1차로 누구랑 의논해야 되냐 추경호 원내대표랑 의논해야 되냐 이게 다 원내대표의 주관사항이다 원내대표와의 조율을 전제 바탕으로 해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정부와 조율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율사로서의 당대표 역할을 수행해 가야 할 것이다 제가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이렇게 돼야 당 지지율이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한동훈 개인의 지지율도 올라가요 뭐냐면 대통령과 당과 한동훈 한동훈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과 당과 한동훈 이 삼각편대 출동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래야 한동훈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야 한동훈이가 우선 살아요 그리고 당이 살아요 대통령이 살아요 자유부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한동훈이가 죽어요 한동훈이가 죽으면 연세적으로 다 죽지는 않아요 한동훈이가 죽으면 얼마든지 대책 투입할 비대위원장 감들은 10명도 더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한동훈이로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이나 자유파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당대표 됐다고 슈퍼갑질할 생각부터 하지 마라 철저하게 몸을 낮춰라 제가 한동훈한테 주문한다면 바로 이 점을 주문합니다 정론 1쯤이었습니다 문정권 비리수사 속도가 나고 있다 막힌 혈이 뚫린 것 같다 이거는 수사검사들의 얘기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 중북 주사빠 정권 때 이루어진 각종 비리 부패 수사에 최근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김명수 김명수 사법농단의 원흉 김명수에 대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또 최근에 노영민 문재인 때 비서실장 했던 자 그다음에 김현미 문재인 때 국토교통부 장관 했던 자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정근이라고 3만 개에 달하는 녹취록 가지고서 지금 감옥 들어가 있는 이정근 이 자가 한국복합물류라는 회사에 상금고문으로 임명이 돼서 월급받아먹고 있었는데 법인카드도 받아서 썼겠죠 그런데 여기에 상금고문에 임명된 배경에 노영민이하고 김현미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근이야 이미 감옥가 있으니까 추가로 수사하면 되지만 이 사건 관련된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영민이하고 김현미를 수사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 전주지검은 문재인의 전사위 서모라는 자가 특혜 취업했다는 의혹과 관련돼서 형사산부검사 전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만배라는 자가 돈거래를 해서 이재명이 유죄로 끝날 이재명이를 무죄로 풀어줬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이라는 자 있죠 전 대법관 이 권순일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지난 5월에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창수가 보임된 후 문재인 정권 때에 있었던 온갖 부정 부패 비리 사건들과 관련된 수사가 재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막힌 혈이 뚫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전 정권 문재인 정권의 방사청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왕정홍 정 방사청장도 지금 조만간 소환한다는 경찰의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이후에 그야말로 묵힌 숙제 풀듯이 막힌 혈이 뚫리듯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문재인의 전 사위 서무라는 자와 관련된 전주지검의 움직임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기 전에 전주지검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서무라는 자에 대한 수사를 거의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아예 사건을 제대로 한번 마무리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9명의 형사산부검사를 전원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영규 형사산부장을 필두로 9명의 형사산부검사가 전원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 서무라는 자 사건은 이게 이제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젯 세트 캐치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젯은 그 자체로 횡령 배임 사건으로 이상시기가 이상직인가가 지금 감옥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은 검사가 2명이 맡았어요 이 타이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은 검사 2명이 맡았고 타이 이스타젯 사건은 검사 3명이 맡았어요 이걸 거쳐서 이제 서무라는 자의 수사로 딱 포커스가 맞춰지자 형사산부검사 9명 전원을 투입해버린 거예요 검사 9명이 투입된 사건은 그야말로 대형 게이트 사건이 아니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의 약한 고리에 해당되는 문다혜의 전남편 서무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서무 하나 잡으려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결국은 문재인으로 간다 이렇게 전주지검이 작심하고 수사팀을 보강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주지검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을 할 때 전 청와대 경호처장 주영훈, 민정비서관 백원우, 인사수석 조현욱, 공직기강비서관 김종호, 전인사비서관 김우호, 전중기부장관 홍종학, 전중기부차관 최수규 등을 이미 다 조사를 했어요 또 지난 2월에는 문재인의 딸 문다혜의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소모라는 자가 특혜 채용된 배경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법농단의 주범 김명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곧 이루어집니다 검찰은 김명수에게 소환조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명수에게 1차 적용된 혐의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입니다 서울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고 알려하고 그리고 국회에는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김명수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건강이 워낙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차례 김명수한테 사표를 내고 싶다 사직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자꾸 처리가 안 되니까 직접 김명수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 사표를 수리해달라 그러다 그때 김명수가 야 내가 네 사표를 받으면 지금 안 그래도 저 민주당에서 널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사표받아서 네가 옷을 벗으면 널 탄핵을 못하잖아 저쪽에서 그러면 저쪽에서 나를 어떻게 두겠냐 어떻게 보겠냐 안 돼 너는 탄핵 당해야 돼 넌 탄핵 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 사표를 수리할 수가 없어 정말 잔혹한 자죠 그러면서도 겁이 많은 자죠 이게 대법원장까지 했어요 이런 자가 그래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결국은 사표를 내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김명수의 말대로 탄핵소추됐어요 그런데 탄핵소추돼서 현재 재판을 받는 중에 인기가 다 끝나버렸어요 인기가 끝나서 그만뒀으니까 탄핵소추를 할 수가 없게 돼서 끝났는데 그때 대법원은 임성근 판사의 요청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지만 널 사표를 수리하면 네가 탄핵을 못당하니까 안 돼 라고는 말을 안 했다 라고 부인을 했고 그런 취지의 답변서를 공문서죠 공문서를 국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그러자 임성근 부장판사 측에서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김명수한테 내 사표 받아달라고 할 때 너 탄핵당해야 되니까 내 사표 못 받아 라고 김명수가 얘기한 거 내가 지금 여기 녹음해 놓고 있어 하고 이걸 공개를 해버렸어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죠 이 김명수란 자 사악하기 이럴 데 없어요 이렇게 돼서 김명수가 거짓말한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이게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러자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오파 시민단체가 김명수를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발이 3년 5개월 전에 고발이 됐습니다 3년 5개월 전에 고발이 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당연히 수사 안 했겠죠 미적미적 했겠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으로 그리고 이원서이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 5개월 동안이나 이 김명수는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지금껏 행복한 퇴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명수는 이 문제 관련해서 퇴임하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기초 죄송했다 지금도 여전히 손감합니다 이미 지가 잘못했다는 걸 자백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원석이 그리고 한동훈이에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이후에 바로 이런 것들을 수사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법조계 인사 얘기처럼 이제 막힌 혈이 좀 뚫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이원석이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더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진숙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청문을 보신 분들은 다 느껴셨을 거예요 이진숙 후보자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게 좌파들의 공격에 하루 종일 맞서서 싸웠습니다 정책검증은 완전히 실종됐어요 오로지 이진숙 후보자를 극으로 몰기 위한 사상검증 그야말로 거꾸로 사상검증이죠 원래 자유민주주의 제재에서 사상검증 받아야 될 자들은 저 종북 주사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들이 국회 다수파가 됐다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사상검증을 하겠다고 온갖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루 종일 해댔습니다 이를테면 저 좌파들이 공격한 게 이런 겁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자신의 예전 블로그에 5.16 정변을 군사혁명이라고 칭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혁명의 지도자라고 얘기했다 너 그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아니 5.16 정변을 군사혁명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혁명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의 지도자라고 불러야지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리고 5.16 정변이 방식은 쿠데타지만 내용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학계의 대다수 정설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구구고 자식구가 있어요 하여튼 무식한 것들이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수십 년 전에 철진한 얘기들 가지고 지금 또 좌파 국회의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칭하느냐 이랬어요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부르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진숙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화운동으로 국가가 규정하고 있다 맞죠 대한민국 정부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칭하냐고 물었으니까 민주화운동이라고 칭하고 있다고 답변한 거예요 그러자 이게 굳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요 다시 그러자 이진숙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순간 이것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모적 논란만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왜 자꾸 묻냐 답변하지 않겠다 정동영하고 이진숙이 그구냐 아니냐 가지고 한참 논쟁을 벌이기도 했답니다 정동영이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사람이 그구 파시스트다 본인이 그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자 이진숙이 나는 그구가 아니다 그구는 인정차별주의 같은 폭력을 수발하는 개념입니다 나는 그구가 아니다 이진숙의 주장대로 이진숙만 그구가 아닌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는 그구가 없어요 자유우파만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중에 누가 폭력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구가 없어요 반면에 극자는 있어요 이스키 같은 자 무기탈취 계획도 세우고 했잖아요 종북주사파들은 극자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김정은이 똘만이들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진숙 후보자를 극으로 몰아가는 식의 역사상검증을 하는 바람에 정책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도 이진숙 후보자는 할 말을 또박또박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mbc에 대해서는 mbc는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자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다 한때는 mbc에 광고하고 싶어서 마크 로비를 할 때도 있었고 mbc 출시니까 잘 알죠 또 드라마 예능왕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언제부턴가 언론 노조가 주도하는 회사가 되면서 그야말로 자평양 언론으로 전락했다 특히 제작자율성과 인사부문에 있어 임명동의제 같은 것들이 핵심인데 사실상 임명권과 콘텐츠 제작권한을 노조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직접적으로 mbc 내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이런 비정상적인 불균형적인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생각해 내겠다 또 mbc 보도 중에서 근래에 있었던 가장 사악한 허위 조작 보도는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보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mbc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게 되면 맨 먼저 인사말을 하게 되는데 인사말 짧게 하라고 최민희가 온갖 얘기를 하면서 깐죽거렸어요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영방송은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립해 공영성을 회복하겠다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4부라고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이고 공적인 그릇이자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써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겠다 방송기자로 시작해 한 방송사의 수장을 거치며 30년 넘게 방송 분야에 헌신해왔다 방송에 대한 애정 지식과 경험이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청문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좌파 종북주사파들이 또 야권이 낭패하는 상황 당황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됐어요 뭘 겁을 안 내니까 뭐 위축돼서 고개 숙이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마 저것들 말이죠 아 괜히 이틀하자 그랬네 지금쯤 아마 그렇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면 할수록 야권, 더불어민주당, 정북주사파들의 수준 낮음이 지긋들 스스로 폭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준석 후보자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언론의 전문성을 넘치도록 갖고 있으면서 분명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파들의 공격과 인신공격적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창수의 결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 비공개 대면 조사를 하다가 조사가 끝나기 한 두 시간 전쯤에 밤늦게 밤늦게 이원석한테 직접 전화로 보고를 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소환, 대면 조사하고 있다 장소는 어디다 이렇게 전화로 보고를 하면서 이창수가 이원석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총장은 가치를 지키시라 비난은 제가 받겠다 이 말은 왜 했냐면 총장이라는 자가 이원석이 이 자가 계속해서 뭐 어떤 누구도 특혜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외형상 틀린 말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창수가 이원석한테 총장님은 가치를 지키시라 욕은 내가 먹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창수의 이 말은 이원석의 입장에서는 진짜 고마워해야 될 말이에요 이게 사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대개 윗사람이 야, 욕은 내가 먹을게 너네 소신껏 해 검찰총장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외풍을 막아주는 일이거든 야, 욕은 내가 먹을게 너네가 소신껏 하고 명분 세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하도 이 이혼석이가 미적되니까 언론 프로에만 하니까 이창수가 가치는 명분은 총장님이 가져가십시오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말의 상식과 양식이 있는 자라면 이창수한테 미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좀 못나서 너한테 모든 부담을 덮으시우게 됐다 미안하다 기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네가 깔끔하게 마무리 잘해라 아니, 이게 기본이지 여기다 대놓고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했어 왜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이혼석이가 대놓고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창수가 또 이혼석이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검찰총장이니까 직접 가서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하면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사과를 했어요 그 정도면 이혼석이 체면 다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말아야지 이 자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감찰을 하니 무슨 사실관계 진상조사를 하니 이러니까 이창수 밑에서 진짜 몸으로 고생하던 검사가 이거 내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고 사표를 던진 거 아니에요 대통령 영부인 조사하는 게 쉬운 일이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정말 설득하고 해서 수사를 여기까지 했는데 아니 상을 줘도 모자랄 사람이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라고 그러냐 내가 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리고 사표를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표를 던진 김경목 검사에 대해서 감히 총장한테 항명하냐 이렇게 김경목 검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검찰에 이런 상태에서 이창수 지검장은 이원서희가 지시한 진상조사 협조할 수 없다 왜? 지금 우리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데 너희들이 진상조사 나오면 이 수사 검사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 진상조사 늦춰달라 그리고 정의 진상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나한테만 해라 우리 수사 검사들 건드리지 마라 나한테만 해라 내가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의 이 발언을 듣고 기자들이 이원서희한테 달려갔어요 지금 이창수 지검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상조사 늦춰달라고 하고 그게 정 안 어려우면 이창수 지검장 나만 받겠다 그러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원서희가 뭐라고 그랬냐 오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계속하지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토와 반발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선 명품가방 사건 그러니까 디얼 파우치 사건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런데 그런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 조사하라는 총장의 지시는 그 지시 자체가 잘못된 거다 처벌할 법조항이 없는데 왜 소환을 해서 처벌하라는 것이냐 수사하라는 것이냐 수사하고 기소는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는데 법이 없는데 왜 검찰청에 소환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냐 이건 청장의 부당한 짓이다 이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도 그 변호사가 아니 처벌 규정이 없는데 왜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냐 우린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김건희 여사 측을 조율하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소환 대면 조사까지 성사시키지 않았느냐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검찰청장 때문에 해 안 해도 될 고생까지 하면서 어렵게 성사시켰는데 그래놓고 수사검사팀 수사검사와 검사팀한테 수사팀한테 진상조사를 지시해?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원석이가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사표 제출한 그 수사검사의 사표가 대검에 올라오면 반려해라 완전히 꼬랑질을 내릴 것이 불과 이틀 만에 떠들기는 왜 떠들어 김건희 여사를 직접 대면 수사한 검찰은 디올 파우치 수수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데 결론을 거의 갖고 있다고 파악됐어요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구성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을 받은 결과 명품백 디올 파우치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디올 파우치를 대가로 한 청탁 존재 역시 불분명하다 이게 수사팀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는 검찰 직접 대면 조사에서 최 재영이 선친과 인연이 있다고 강조해서 대화에 응하고 만남을 가졌을 뿐 청탁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또 유모 행정관은 김창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정 요청을 김건희 여사한테 아예 전달을 안 했다고 진술했고 또 최재영과 통일TV 송출 관련 대화를 나눈 조모 행정관은 최 목사한테 최재영한테 송출을 재개할 권한도 방법도 없다고 대답해 준 게 전부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거예요 검찰 관계자는 명품 디얼 파우치 백수수 사건은 최재영이가 특정한 의도 정치적 목적이죠 함정에 빠뜨리려고 유세결 대통령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해서 선물을 제공한 뒤에 청탁이 가능한지 시험해본 사안이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지기 전에 청탁 자체가 불분명하다 실체 규명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한다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이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끝으로 디얼 파우치백 사건은 최종 처번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현서의가 자기가 패싱당했다고 길길이 날뛰었는데 며칠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러이러함으로 우리가 불기소 처분하겠다 불송치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면 이현서의가 야 다시 수사해 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 상했으니까 면 얼굴이 구겨졌으니까 그거 다시 세우려고 다시 수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건은 검찰청장이 지휘할 수 있는 사건이니까 그럴 경우에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을 수는 있다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이현서기의 얇팍하고 얍삭한 정치꾼 같은 행태와 대조적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담대함과 결기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론 1쯤이었습니다 3.1 청문회 강행군에 방통위 직원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어요 장관급은 하루면은 됩니다 국무총리가 이틀하죠 그런데 장관급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3일째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면 방통위 직원들이 과방위 안에서 뒤에서 배석하면서 대기하거나 자리가 없으면 바깥에 복도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요 혹시나 후보자 경우에는 업무 전체를 세세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의와 답변이 필요할 때는 그런 자료들을 챙겨서 후보자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가 벌어지면 그래서 청문회가 벌어지면 어디 국회의원들이 또 이런 정부 부처에서 온 사람들 제대로 사람 취급이나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복도에서 그냥 뻗치기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해요 이걸 3일씩 하다가 결국 방통위 직원 한 사람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급하게 119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사람 잡는 청문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간의 인사청문회는 유례없다 이러면서 저는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방위 청문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가 과방위 위원장 최민희라는 자입니다 이 자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MBC 기자가 정권이 바뀐 뒤 5년 반 만에 해당 어떤 보도에 대한 검증서울 등을 이유로 뒤늦게 해고 징계를 받은 데 대한 사항과 관련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답한 장면이 있는데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니까 최민희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갑자기 살다 살다 저런 개별 처음 들어본다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인신공격을 한 겁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최민희가 자기를 모욕했다고 하면서 즉각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러자 최민희가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왜 사과하냐 그러고 사과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이진숙 후보자는 제 뇌구조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최민희가 지가 불리하니까 다음 질의 순서로 쓱 넘어가려고 하자 이진숙 후보자가 제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냐 거듭 목소리를 높이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기회를 주자 이렇게까지 모욕적 언사를 들은 것은 처음이다 명예훼손과 모독 모욕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위원회 쪽에서 조처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때는 최민희가 잽싸게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야 누가 뇌구조가 이상한지 단박이 아시겠죠 최형두 의원은 오늘 아침에 저하고 KBS 라디오에서 대담을 했는데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체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변질됐다 이러면서 방통위 위원 한 사람이 과로로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걸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상휘 위원은 아니 이틀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어쨌든 합의했으니까 이틀 동안에 열심히 해서 밝혀내면 내는 대로 못 내면 못 내는 대로 종결을 해야지 이틀 동안 안 해지 못했으면 검증 실패고 편법 아니냐 무슨 3일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진수 후보자 정말 담대하고 대담하게 저 종북 주사파들의 인신공격과 온갖 거짓 공격에 맞섰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의 진술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증인으로 진술을 한 MBC 제3노조 강명일 비대위원장은 민노총 산하언론노조 제1노조입니다 보도방향 정하는 보직을 맡으면 노조 탈퇴하는 규정을 어기고 국장급이와 대부분 간부가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을 유지한 채 활동 중이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이 강명일 비대위원장한테 MBC 제1노조에는 배타적인 우대를 하고 MBC 제3노조에는 차별과 핍박이 있었지 않았느냐 라고 인력구조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강명일 비대위원장이 민노총 언론노조에 노조원은 보직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여겨져서 저도 따랐는데 현재는 국장들도 다 언론노조원으로 있다 센터장, 부국장, 부장, 팀장급 113명 중에 95명 약 84%가 제1노조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직원이 계약직 포합 약 1700명인데 그 중 언론노조원이 1070명에서 1100명 왔다 갔다 한다 인사팀장 밑에 있는 인사부원도 저는 언론노조원이다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보도에 항거하는 기자들이 있었으나 하나같이 좌천당하거나 길을 몇 표고 사는 일들이 발생했다 또 창고인으로 출석한 오정환 MBC 제3노조위원장은 PD수첩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인터뷰 배경음악으로 거짓말이야 를 깔기도 했다 윤석열 대선후보 인터뷰를 하면서 배경음악으로 거짓말이야 를 깔았다는 것 이건 정말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이진수 후보자 이진수 후보자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 첫날을 보고 이틀 하기로 한 거를 아마 좌파들이 후회할 거다 했는데 이걸 3회씩이나 했으니 후회가 3배쯤 될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사기탄의 게이트를 특검하라 공수처가 최근 김규현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하려고 했다 모의를 했다 단톡방을 갖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폭로를 하고 그걸 마치 공익 제보처럼 한 김규현이라는 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항명사건 재판받고 있는 수사단장 박정훈이라는 자 전 수사단장 이 자의 변호사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했다가 미끄러진 자이기도 합니다 김규현 김규현이가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재선의원하고 논의를 이어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수처가 확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수사 4부는 최근 민주당 재선의원하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멋쟁 해병 멤버 중 한 명인 B씨가 녹취록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것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해당 대화방 멤버들의 통화기록 녹취록 235개를 제출받았는데 이 235개 중에 재선의원 A와 B씨 간의 녹취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A 의원과 B씨 사이에 이루어진 40여 분간의 통화 녹취록에는 김규현이가 민주당 의원 A라는 의원과 접촉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녹취록에는 A 의원이 김규현이가 나한테 와서 거짓말도 좀 몇 번 했지만 자기는 송모 선배랑 이종호 선배랑 다 잘 통하고 있고 대화도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B씨한테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재선의원하고 김규현이가 만났다는 거죠 또 A 의원이 김규현과 만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내가 김규현의 얘기를 듣다가 변호사님이 단톡방에 있으면서 같이 골프 모임도 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걸 누가 단톡방 캡처했는지를 모른다고 해요 그랬더니 김규현 변호사의 얼굴이 시뻘게 지더라고요 라고 B씨한테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규현이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선의원하고 만났다는 것은 이 대화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또 녹취록에는 김규현이가 지속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쪽에 연락을 시도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이 녹취록에는 김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상황이냐 이게 B씨가 묻자 A 의원이 저는 보좌관하고만 통화하라고 했지 이후로는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김규현으로부터 전화가 지금 한 대여섯 번 정도 왔네요 대여섯 번 그런데 저는 엮이기 싫어서 통화는 안 했고요 라고 답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수도권 재선의원도 김규현이를 한 번 만난 다음에 이거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해서 거리를 둔 정황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김규현이는 그런데 지난 1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 저는 민주당 관계작은 누군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감한 게 전혀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A 의원과 B씨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김규현의 언론 인터뷰는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또 공수처가 확보한 녹취록에 A 의원이 김규현을 사실상 제보 기획자로 여기는 듯한 발언도 담겨 있습니다 B씨가 아니 김 변호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하더라 라고 하자 A 의원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김규현이 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걸 다 지금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지 라고 면박을 주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어서 A 의원은 김규현이 카톡방 멤버하고 엄청 친한 척하면서 전화하면서 유도 질문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김규현과 이종호 관계도 깊지 않고 그러면서 저는 김규현 변호사 얘기 이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 보니까 김규현 변호사 아마 자기도 자신 없고 증거가 불확실하니까 언론 프레이를 하는 것이다 김규현은 대통령 경호처 출신의 송모 사업과 채모 등으로부터 지금 경찰에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김규현을 고소한 대통령 경호처 출신의 송모와 사업과 채모는 경찰에 출석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김규현을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김규현이는 구명로비 의혹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끌어들였는데 바로 김규현이가 끌어들인 그 사람들이 너 거짓말이잖아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으로 김규현을 고발 고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지금 파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 시일에 페북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난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이른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4차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와 JTBC의 제보 공작 실체를 밝혀내는 한편 민주당과 관련 가능성도 제기해 왔습니다 오는 26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모 의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이는 민주당과 교감한 적이 없었다는 김규현 변호사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즉 김 변호사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A 의원이 김 변호사를 사실상 제보 기획자로 여기는 듯한 발언도 담겼습니다 B 씨가 김 변호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한다고 말하자 A 의원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김규현이 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걸 다 지금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인지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모 의원과 접촉했다는 사실은 김규현 변호사가 다른 민주당 의원과 접촉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다수 의원은 실체가 없는 해병대 단톡방 내용과 김규현 변호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구명 로비 의혹을 조직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권성동 의원이죠 김규현 변호사의 실체를 폭로하기 전부터 이미 해병대 단톡방의 변호사가 바로 김규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김규현 변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김규현 변호사와 접촉하여 정보를 얻고 이를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했다면 결국 사기 탄핵을 기획한 것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은 김규현 변호사와 JTBC에 대한 제보 공작을 명백하게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들과 민주당이 어떻게 탄핵을 모의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모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제1야당의 사기 탄핵 게이트가 됩니다 민주당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주장이 왔던 구명 로비 실체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 대신 민주당 정치 지망생과 JTBC의 제보 공작 그리고 공작의 쾌재로 불렸던 민주당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김규현 변호사, JTBC 그리고 민주당입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 특검의 이름은 제보 공작 특검, 사기 탄핵, 진상규명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구명 로비 의혹이 김규현이라는 자에 의해서 얼기설기 가짜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민주당의 김규현 변호사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김규현은 민주당과 접촉한 적 없다고 밝혔으나 재선 민주당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했음이 동아일보가 확보한 녹취력에 의해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3. 사건의 핵심은 JTBC가 제보 공작과 정언 유착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김규현이가 한 발 빼려고 했는데 JTBC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이걸 기사화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은 김규현이기와 동시에 JTBC라는 겁니다 넷째, 구명 로비 의혹 근거였던 녹취력은 김규현이가 이미 지난해 JTBC에 제보했으나 그 당시에는 JTBC도 까십 수준이라서 보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까십 수준으로 보도하지 않았던 JTBC가 이걸 갑자기 꺼내들은 이유는 뭐냐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JTBC 데스크는 최상병 청문회를 앞두고 돌연 김규현 녹취력을 보도하라고 지시했고 그때쯤에는 큰일 났다 싶어서 김규현이가 본인도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제보 공작에 참여했음을 자백하는 녹취력도 25일에 공개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TBC는 이런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민주당 보좌관 출신으로 22대 총선 출마자이자 박정훈 항명사건 재판 피의자 피고인 박정훈의 변호인인 김규현을 JTBC는 익명의 변호사로 둔갑시켜서 마치 객관적인 제3자가 제보한 것처럼 보도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을 쭉 정리해보면서 8년 전 JTBC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역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JTBC가 했던 역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손석희가 주도했던 그 역할 그건 뭡니까 그 태블릿 PC JTBC가 8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그 역할을 지금 다시 조성되고 있는 중복지사파들이 조성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다시 한 번 자임하고 나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제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 관련해서 제가 JTBC의 석연치 않은 보도 태도와 관련해서는 JTBC의 입장 표명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론 1쯤이었습니다